défin정한 장면 끝까지 아 대칭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대칭 맞출게 살려줘 살려줘 아 힘 안 주고 있어져 자 마지막 갑니다 갑니다 제 엉덩이를 염탐하고 있었던 제 엉덩이를 탐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밀착 취재합니다 큼직. 금지! 하나, 둘. 엉덩이 봐. 오케이. 엉덩이. 오! 두꺼운! 뭐야? 여러분? 형! 갑자기 실전 와서 엉덩이 마주기. carbon! 만지면 진짜 중요하지. light 준비가 다가하면 준비가 다가 온다고 종이가 다가온다고 그러면 그러면 준비는 다가왔어 에이 방영파크냐고 방영파 방영파 난 조정관 한 거야 나한테 한 달 내려도 돼? 야 가자 가자 형한테 30대만 Just your body Your body on mine I just want your life Don't be nobody Nobody but us Let's get lost tonight Just your body Your body on mine Did I let you know your lips? 8명이 뭉쳤을 때도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완벽을 추구하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완벽하지 않은 이 모습이 너무 스트레이키즈 같고 나쁘지 않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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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